자 다음은 5번이요. 이것도 고민 안하고 푸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네요. 자 슬립이라고 하고 슬립이 주어져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최대 토크로 발생하는 3상 유도전동기의 2차측 한상의 저항을 R2라고 하면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2차측 한상의 외부로부터 가해줘야 할 저항? 자 외부 출력을 물어보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슬립분의 1-S의 R2 이 부분이 외부 저항에 해당되는 값입니다.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. 다음은 1번. 자 다음은 6번이요.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부하의 분담은? 당연히 용량 많은 놈이 많은 거 부담을 하겠죠. 용량에 비례할 거고요. 자 그 다음은요. 동일한 전압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퍼센트 임피던스의 또는 임피던스의 또는 누설 임피던스의 반비례한 답. 자 이건 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고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. 저는 생각을 해요.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. 되셨죠? 좋습니다. 답은 2번이고요. 자 다음은 그죠. 저는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요. 어쩌다가 한 번씩 툭툭 나오는데 조금씩 짜증나기는 해요. 자 스텝 모터라고 할 때 장점으로 틀린 거요. 자 장점이니까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. 자 회전각과 속도는 펄스수에 주파수에 뭐 이런 얘기를 나와서 비례한다. 맞는 얘기고요. 자 그 다음은요. 자 위치 제어를 할 때 어쨌든 제어를 할 때 각도 오차가 적고 그건 맞는 거 같은데 누적된다? 그럼 계속 틀린다는 얘기잖아요. 네 이 말이 좀 틀린 것 같네요.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될 것 같고. 가속과 감속이 용이하며 그 다음은요. 정역 및 변속이 쉽다. 자 피드백이 없이 오픈루프로 손쉽게 속도 또는 위치 제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것 같아요. 자 다음은 8번이요. 자 이거 조금 어렵기는 하죠. 자 우선은 그렇죠. 어려운 문제예요? 저한테만 어려운가요? 여러분들은 쉬운데. 자 380V에 60Hz에 4극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10kW인 삼상유도전동기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이 유도전동기의 정격이죠. 자 그럴 때 전부와 슬립이 4%다. 여기까지가 정격이네요. 자 이렇게 정격을 줬을 때 내가 전압을 10% 낮췄더니 결론적으로는 전압 제어를 하겠다. 그랬더니 슬립은 어떻게 변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. 자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공식은 슬립과 전압과의 관계죠. 그래서 슬립과 전압과의 관계는 맞습니다. V의 제곱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?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답은 뭐였냐면 4%였는데 원래의 정격은 얼마예요? 맞습니다. 380V에 그러면 그렇죠. 이렇게 제곱분의 1이 정격사항이었죠. 그 다음은요. 알고 싶은 슬립은 이거죠. 슬립. 내가 알고 싶은 슬립 다시 라고 할까요? 자 얘는요. 전압이 10% 감소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380에 10% 빼고 계산하는 거 0.9 정도 이거의 제곱분의 1. 자 이렇게 되겠죠.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걸 비례식이라고 하죠. 그래서 내악은 내악끼리 외양은 외양끼리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거 구하는 거는 하실 수 있으시겠죠. 자 바로 한번 해볼까요? 저도 암산이 잘 안되는 편인데. 그쵸. 어쨌든 4 곱하기 그 다음은요. 380에 곱하기 0.9의 이거의 제곱에 여기 있었으니까 일로 올라가서 자 380의 제곱 정도 되겠네요. 그쵸. 뭐 약분 될 것 같아요. 이건 이렇게요. 그 다음 0.9의 제곱? 그쵸.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에다 적을까요? 0.9의 제곱에 4 정도? 이 정도 될 것 같아요. 뭐 암산으로 때리면 아마 4.9 언저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하기는 하는데 맞던지 모르겠네요. 대충 찍어서 맞았습니다.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.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슬립이 그래서 결국은 좀 증가했네요. 슬립이 증가한다는 건 속도가 감소했다는 뜻이죠. 좋습니다. 자 다음은요. 자 3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시 2차측 저항을 두 배로 하면 그쵸. 최대 토크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. 자 이건 그냥 우리가 뭐 계산하고 뭐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늘 언제나 답이 4번이죠. 최대 토크는 언제나 일정하다. 비례추위 관련된 내용입니다. 되셨죠? 답은 4번이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